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다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것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석과 가난족석과 해족석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불레새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웁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식계명을 시작으로 생활규례를 주십니다. 생활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민법 혹은 성민법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생활규례가 일단락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인 출애국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에 생활규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 가지 핵심은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매해 일곱째 해가 되면 땅을 시게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9절은 꼭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면 매년 세 번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하여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생활규례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을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인데 내가 내 사자를 예비하여 너희보다 먼저 보내어 너희의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드리면 한 번에 그 가난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천천히 쫓아낼 것이라 그 이유는 한 번에 쫓아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들을 해야 할까 하느라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땅 주민들이 성기는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23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온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활귤의 마지막 단락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재판할 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송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에게 치우쳐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고 이방 낙은혜를 압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아 눈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 소를 원수에게 데려다 주라. 원수의 소가 고소하다고 여기면 안 되고 데려다 주라.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낙이가 짐을 싣고 있다가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원수의 소가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낙이가 엎드려진 것을 보면 가서 도와주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수 또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쳐도 그렇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출애국기 23장을 통해 요구하시는 하루의 삶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거짓을 멀리하고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저는 10대, 20대 때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회자였는데 기왕 목사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30대 목회자일 때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여러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기왕이면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제 꿈이 소박해졌습니다. 어떻게 소박해졌냐면 하나님 저는 성도답게만 살게 해주세요. 성도답게만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게 해주세요. 좋은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최왕락 목사가 아니고요 최왕락 성도입니다. 목사는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일 뿐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거든요.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예요. 어느 누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거짓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어느 누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늘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가서 그와 교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열일을 제껴두고 가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푸찾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얼마 전에 단임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시리즈가 성공이 아닌 승리를 구하라 라고 하셨죠. 우리의 삶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성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은혜를 마르게 하는 세상에서 은혜의 셈이 되는 삶이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그 음란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한 가나한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정직하고 신실하며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백성으로 그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의 심령을 바꾸셔서 정직과 은혜의 역사를 이 아침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국기 21장에서 23장의 생활교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우수하를 의미할까요? 여기에 사자는요 그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21절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자를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이 땅의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그렇게 힘을 들여서라도 노력해서라도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도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 있어야죠. 동행해야죠. 그래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들이실 때 백성들에게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정직하게 살고 내 힘으로 아무쪼록 은혜를 기어이 기어이 베풀고 짜내라 이 말씀이 아니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수지를 맞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달락이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은 6년 동안은 파종하여 밭을 갈고 또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시는 게 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년째를 쉴 때 일은 안 하더라도 6년 동안 밭을 가꾸었기 때문에 7년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소출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년 때는 그걸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세요. 또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고 하시는 게 이 안식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때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6년 동안 수고하고 공들인 밭에서 가난한 자들이 수지를 맞는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가꾸고 경영했던 나의 기업에서 가난한 자들이 수지를 맞는 게 안식년 규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가 그리고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루는 내가 좀 쉬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한 종들과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인 소와 나귀까지 쉬는 일을 배려해 주는 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요. 안식년이랑 똑같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에 순종했더니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함께 일하던 종과 나그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고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저희도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매주일마다 삽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쉼과 회복을 얻어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혼자 해오셨어요. 남편이 그렇게도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누리셔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한 날 그렇게 피팍하고 박해하던 남편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보 요즘에 기도 안 해? 요즘에 예배 드리러 안 가? 남편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나 위에 기도하고 있지.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달라진 것을 느낀 거예요.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남편도 교회는 안 다녀도 자신도 너무 좋은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에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점점 긴장이 되고 힘이 든다. 그러면 내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렸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우리 가족이 수지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내 직장 동료가 수지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이 추수감사주의를 헌금 전액을 이웃들을 돕는 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결단이죠. 어느 한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헌금이 가장 큰 헌금 중에 하나인데 그 헌금을 전액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의 한 번은 표호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감사 이웃의 기쁨이었어요. 성도들의 감사 이웃의 기쁨. 제가 그 표호가요 너무 마음의 전율이 되어지더라고요. 맞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성도들이 감사하면 이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이웃들에게는 수지 맞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원리가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받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그 법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는 게 그냥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원리가 다릅니다. 내가 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수지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후에 인사차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배 시간에 마음이 뭉클한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까지 이어져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평소에 껄끄러웠던 그 원수를 품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맛보았기에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 한 번 더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표호가 있죠. 배워서 남주자. 그게 한동대 표호예요. 배워서 남주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 성도인 우리들의 표호입니다. 은혜 받아 남주자. 예배 드리고 남에게 베풀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식어를 주시고 안식이를 주신 계획.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그저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동행하며 그 목소리에 청종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그 백성답게만 성도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삶에 정직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거짓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살며 아버지 하나님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냥 흘러가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정직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이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면 다른 이가 수지를 맞고 제가 은혜를 누리면 다른 이가 행복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식월과 안식일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주위에 고아와 과부들이시게 하고 종들이 하나님 심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까 다른 이가 수지를 맞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누리니까 내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누리니까 내 직장의 동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포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저를 통하여 다른 이가 수지를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근사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을 누리고